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신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기독교 윤리에 관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보금주의자입니까? 그때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보금주의자라고 대답을 하면서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보금주의자라면 율법주의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주의자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자보다 나은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보금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보금은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이방 여섯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었을지언정 자신들의 생각과 과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아시아에 있는 한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을 쓰셨습니다. 그 지하교회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다 잘 준비해서 가지고 지하교회로 갔죠. 그런데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 공부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됐죠. 그런데 성경 공부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목사님께 내일도 좀 나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안되겠냐 이야기하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열흘 동안이나 계속 성경 공부를 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2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지친 기색 없이 그 열흘 동안이나 계속 성경 공부를 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됐을 때쯤 한 지도자가 손을 들고서 질문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이 무언가 잘못 성경을 가르쳤나 생각하던 찰나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은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신약은 언제 배웁니까? 신약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는 또 11시간 동안이나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나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좁디좁은 공간 찬양도 없고 기타도 없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곳 다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말씀을 온라인상에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주일에 여섯 번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 설교를 시청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푹신한 쇼파에 앉아서 딴짓을 하면서 재미있는 설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 그런 설교는 좀 어디 있을까 그냥 찾아다니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기 이전부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집에는 성경이 몇 권이나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 물음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그저 종교의 경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호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도합니다. 바로 심판의 종착지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죄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또 얼마나 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판관들이 자신에게 재물을 주는 그 부유한 사람의 편을 악한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신발을 서로 교환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재물을 받고서 악한 재판관이 이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일들을 아주 비리와 금품수수 일들을 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재판관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을 돈으로 막아버리고 억압하고 그들을 차단시켜 버리고 그들이 다시는 일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반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담임으로 인해서 그 성적인 물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은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당 잡은 옷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부유한 자에게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빼앗아간 겉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이 되면 너무나 춥고 고통스러운데 그 겉옷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들에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깔고 자는 것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긍요람을 베풀 생각은 전혀 없이 그들의 옷은 주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제들 그들은 긍요람을 베풀지 않고 술에 취하여 방탕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이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사회가 시대 가운데 가장 황금기 가장 잘 살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물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조금 경제가 주춤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문명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대와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별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월세를 살던 모녀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빈곤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다. 종교인도 시민단체도 인권기관도 마찬가지다. 정부, 국회, 여야, 정당 모두 똑같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산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빈곤에 내몰린 일가족의 동반자살이 일어날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약자,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마구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바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비되게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자녀를 붙잡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인내를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지 내가 그 오랜 시간의 광약길에서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또 내가 가난한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꼭 임신한 여인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임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헌신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모두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인고와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은 은혜가 이것이니 너희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여라. 나를 통해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고 죄악을 멈추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에게 나시린을 보내셔서 거룩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시린을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말로는 심판뿐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자도 용사도 말을 타는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해야 할 뿐입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였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트린 사람이 다윗 같았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호수하 때문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아픔 앞에서도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은 것도 일할 직장을 얻은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피로에 따라 채우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번 나누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그 남유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여겨질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크리스찬 아버지 그 크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난한 자 약자를 신원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와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구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임을 알고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를 우리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시린처럼 거룩한 삶을